짠 짠 거품 거품 맛있어 근데 약간 어리친 램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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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지 새끼 취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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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슬라 이런 말 안해 왔어요 태슬라 잠깐만 잠깐만 어머 언니는 승마리 아 그래 있는 거하고는 크로스피 취끼라고 옛날에 비키 입사했었을 때 90년생 입사했다고 저런 째깔한 애들이 사회에도 나오냐면서 막 그랬는데 얘 이게 취끼라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다가 그걸 먼저 걸어 메쉬로 그래야 이걸 이따가 이렇게 펼 수가 있거든 치고 나니까 또 쬐께네 그럼 안은 되게 작아 엄마가 걸려 됐어 독서 네 이거를 펄트에다가 맞춰서 애교 가사 네 가사 그리스마스 희석 그리스마스 예 네네네 쥬글쥬글하다. 두 번째 펴보는 거라. 오늘 제빙기도 귀엽고 소기도 이쁜이 존을 하나 만들어놨지? 거두 누구도 할 수 없었다. 태우면 과연 냄새가 날려나? 저 테라 먹겠어요. 시원한 거 드셔야죠. 짱인데? 다시 들어가시고 무슨 자대로 들어가시고 어우 시카이 떨려. 배드민턴을 얼마나 친 거야? 생각해봐도 많이 치진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예. 그래? 힘들단 말이야? 아 이거 나와. 거기서 봤는데. 마트에서? 어. 맞지 맞지? 프로모션. 그럼 그럼. 이런 거 아니면 사지 않아. 끝내줘요. 너무 예쁘다.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너무 떨려. 자신마 어떡해. 안주. 언제 지금? 지진 났어. 지진 났어. 걸어가 봤어. 야 그거 더 먹지 마요. 파괴하게 그냥 둬. 나중에 치우면 돼. 야 너 3초 지났는데. 저렇게 천천히 걸어가서 붙어서 없는다고? 15초 정도. 덜지? 여깄다. 야 먹을 놈이 와야지 이거는. 갖다 주다가 돌아가시겠다 이분. 포도 말이야 포도. 너 갖다 주려고 도는데 지금 한 시간 걸려. 아니 그냥 먹어요. 갖다 주지 마. 마음이 불편한가 봐 엄마의 마음으로. 할머니. 할머니. 2박 3일 걸려 지금. 음. 빨대 있나요? 빨대요? 있을걸요? 해드릴까요? 아우 배드민턴 이거 안 되겠네. 수업 들었다고? 아 그래 너 철이가 있어. 도저히 못들어 죽었어? 뭐. 도저히 못해. 인사하지 않으면. 도저히는 다 videog制. Families 좀 해. 요새 말 좋은데. 뭐 좀. 소주지 우리. 고기. 많이 녹았다. 할 때 좀 냄빵하고 있네. 너무 피곤해. 그냥 그죠? 아름답구나. 응. 기숨. 기숨. 이대로 몇 분? 30분 있다가 시작할 때쯤 먹으면 돼요. 오케이. 불 있다가 하면 되겠다. 너무 맛있어. 아주 맛있어. 근데 너무 많이 나오면. 아, 네. 조금만. 좀 됐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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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아, 네. 아, 네. 이즈 usually there for you. US하 이거 불 처음에 장작에서 연기 엄청 많이 날 거 같아 응 약간 꿉꿉하더라, 만지자마자 그렇지, 애들이야 어휴... 오! 너 잘한다 야! 잘했어! 근데 이제 너무 가리면 어머 어머! 여기 공식하는 거 어... 그 사람이래요? 어... 나왔어? 왜 카드에? 카드에 나왔어! 그래서 계속 나간다! 아니 근데 이미 그 마음은 있었고 어머 어머! 그리고 되게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말 없이 불 피우는 거... 올려도 좀 넣을걸? 여러가지 카페 이소 세이 진짜 센 놀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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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막내 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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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어, 맛있어! 레몬 맥주 으음! 꿀조합이지? 짠 것만 빠지고 다 했어. 단짠단짠 아니고 지금 쓴 달 쓴 달. 불을 들어오게 시작했어. 4시 52분. 이제 지금 햄찬 품을 죽여야 돼요. 모를 와야 돼요. 이제 화염 알아볼까요?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 아니시죠? 어때? 그럼요. 나 좀 드링킹하세요. 나 레몬 좀 먹어봐야겠다. 맛있어. 얼음 물이 넘쳐나. 폭염도 아니고 약간. 폭염이야. 파열을 먹겠다니. 오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은. I'm sorry. SNS 안 하는 사람. 저비가 찍겠지. 얍. 이거 둘러다 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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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입은 약하시니까. 고거 것만 먹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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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아 맛있다 아 페이니는 원래 거품이 좀 많이 나요 근데 샴페인이요 아 페이니 어 뭐든 내 친구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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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 야 넌 소리 안 나 소리가 다르지 흡수 흡수 아 맛있다 내 오리 내 오리 아 얘가 아직도 아이 높네 이게 내 위치를 맞춰야 돼 샴페인은 페인이고 여기 볶음밥 볶아 먹고 진짜 맛있겠다 볼륨 김치 갖고 온 거죠 제가 햇반 4개 들고 왔어요 너 언니 몰라? 아 언니는 라면에도 밥을 얼마나 죽처럼 야 칼국수 집에서 먹는 것처럼 해줘 라면 먹은 다음에 아 이렇게? 정성본? 정성본이야? 장난 아니야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사랑 모양으로 이게 김빠로 끓여 그래서 김 가져왔잖아 근데 맥주를 하나를 먹었지만 아 이유가 있구나 넌 다 계획했잖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할머니 나오셨어 할머니 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어르신이 어 소고기는 누가 사줘도 먹지 말고 고리고기는 누가 사주면 먹고 닭고기는 내 돈 주고 사 먹고 고리고기는 남이 먹던 것도 빼서 먹는 거 아 진짜? 그만큼 먹으면 좋다는 얘긴가 봐 어르신이 맞네 약간 좀 진짜요 그만큼 이게 옛날부터 이게 있었다니까 고기에 좋은 소고기 맞아 소 기름이 안 좋다고 잘 보여 이제 그만 켜도 될 거 같아 보이나? 뭔가 태양 같은데? 내 거 야 드래곤볼 나올 거 같지? 아니 태양경 배야 될 거 같은데? 야 이렇게 뭐가 샹티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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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지 머리 엄청 큰일 나 뭐야 이렇게 묶이 이게 이게 뭐래도 약간 태양광선이 이게 살짝 올려드려 볼까요 고기 몇 점 맛만 보게 한 거 네 맛만 보셔요 국화 보세요 부추는 몸에 오리랑 중압이 제일 좋아 얘 계속 울고 있어요 아 맛있다 음 빨리 빨리 아니 깻잎에 깨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깻잎이랑 무삼을 겹쳐 먹어봐 음 빨리 빨리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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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한 번 부추 난리 많잖아 쪼쪼쪼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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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농원 최고네 이 농원 진짜 맛집이 나 야 여기 양주 농원 양주 미아 농원 미아 농원 미아샤키 농원 쌈장 안 차있어? 쌈장 먹어 쌈장 먹으면 맛을 해치잖아 아 얘 또미로 음 음 아 이게 전통있는 음식이라고 이거 우리 이거 먹어보자 얘하고 얘를 안 찍어 먹으면 장난아니야 참빼니 탕 탕 음 음 아 얘 또 시작했네 아 나 여기 있어 아 뭐 찌란 찍은 거 오 육장 미쳤어 육장 마리네이드 했다고 이거 밥이랑 먹어야 돼 아 여기 뭉쳐있는 부분이 있는 거 음 음 아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양국이 레전드 으흫 못 땡기게 먹어 진짜 맛있는 걸 못 땡기게 먹으면 응 응 그렇게 야들야들여? 한 시간을 숙성 시켰어 어 진짜 맛있다 나 또 오를 생각 안나 응? 안 나 까먹었어 이걸 왜 안먹어 아니 너네 맛있게 먹으라고 한 시간씩 숙성 시켰잖아 아까 양국이를 왜 안먹어 이렇게 맛있는데 로즈마린 얼음 입에 넣기 싫어 서로 같다 할마라고 이거 진짜 약간 생고기같이 되게 맛있다 아니 양국이가 너무 맛있잖아 이 머리 으엄 좋은 맛있지? 와 진짜 부드러워 이거 어디에요? 어딘지 말해줘 내가 거 링크 걸어줄게 근데 약간 어린 랩이 어 맞아맞아 맞아맞아 그래서 약간 부득 새끼지 새끼 어 부드러고 취끼 이거 정확하지 영어? 이게 참 다행인 게 술은 먹어도 먹어도 맛있다. 아 술은 그렇죠. 근데 음식은 한 두세 번 딱 먹고 나면 나 술술. 두세 먹고 나면 맛이 없는데 애들 맛있게 먹으면 그때는 이제 애들 먹으라고 해주는데. 옆에서 이제 그거 기쁨으로 그냥 먹는 거야. 왜냐면 나는 술 먹어야 되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기뻐해야 돼. 우리 집 괜찮네. 그리고 날짜를 지워줄게. 아 배송? 어. 그치 그치. 이 정도요? 응. 그래서 막 마사지 오일하고 상처의 반응. 그치. 근데 얼마나 신나고 부모길이. 그치. 술을 마셨을까 아니면 그냥일까. 마셨네. 한잔 주세요. 진짜 1년 빠르다. 특히 올해 1년은 뭔가 빠른 것 같다. 약간 잘 안 가는 듯하다. 응. 갑자기 11월 이렇게 됐어. 11월 이렇게 됐어 진짜. 야. 뿌옥뿌옥 살았는데. 갑자기. 갑자기 올해 끝났는데. 우와 11월이 약간. 야 연말이야. 야 이제 눈 떴다 감으면 12월이야. 여름이 갔네. 가을이 왔네. 그치 그치. 10월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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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이네. 11월이네. 10월이네. 11월이네. 10월이네. 11월이네. 11월이네. 아 막 언제 풀려? 이랬는데 막 다 풀렸어. 약간. 나는 웃길거지. 11월이네. 진짜. 우리 해외야인데. 사랑노래 난 맘을 대신 하죠 네 매월 같던 이 길을 둘이 걸어요 영원토록 유령이다 유령 그대였나 이제 자려고 차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차에서 자고 둘은 언니 차에서 잡니다 근데 저게 전기차라서 테슬라 Y인가? 그 모델인데 캠핑모드가 있어가지고 공기를 훈훈하게 데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저기는 전기여도 필요 없이 그렇게 자요 근데 저는 지난번 차박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막 덜덜덜 떨었잖아요 전기 그 릴선을 연결할 수 없어서 오늘은 차박 텐트를 가지고 와서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릴선 연결해서 전기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쓸 때랑 또 접대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랑 또 신경 쓰는게 엄청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촬영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재밌게 잘 놀았어요 지금 약간 술을 섞어 먹을 것 같이 그 머리가 살짝 아필랑말랑 하거든요 내일 말짱하게 잘 일어나기를 그래서 오늘 푹 자야 돼요 내일 아침에는 비가 오면 뭔가 더 고생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럼 전 잘게요 여러분 안녕 내일 아침에 봐요 바이바이 아침입니다 빗소리 엄청 들리죠? 아침에 비 온다고 했는데 진짜 한 아이고 더 여덟 새벽 새벽 한 5시부터 비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쉘터에 와서 앉아있고요 여기가 지금 습하니까 제가 쉘터 안에 난로 지금 틀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로가 지금 틀어져 있는 상태고 아마 카메라에도 엄청 습기 차요 지금 커피 마시려고 난로에 물 얹어놨습니다 비가 역시 예상했던 만큼 많이 내리네요 우레탄창 해놨는데 뭐 그닥 요정도로 보여요 요정도로 보여요 이렇게 있던 어제 그 짐들을 다 안에다 넣어가지고 안에가 엄청 지금 복잡복잡해요 의자 3개에다가 테이블 들어가니까 완전 꽉 찼어요 이게 집에서 가장 큰 건데 여기에는 완전히 타이트한 도록 하죠 자 자 낙지 오 완전 아슬아슬 했어요 여러분 이거 넘칠 뻔했어 커피가루가 비가 계속 옵니다 이게 지금 12시? 11시? 이때까지 비가 계속 좀 세게 내리더라구요 이렇게 난로에서 안에는 엄청 뽀송뽀송해가지고 난로롬송 난로롬송 여러분 두 직장인들은 아직도 자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지금 아직 8시 22분밖에 안되긴 했어요 지금 얼마나 달콤할거야 아주 사랑스러웠어요 어떻게 자고 있는지는 사실 저기가 지금 전기차여가지고 아주 훈훈한 공기로 뽀송뽀송하게 잘거에요 밖은 엄청 습한데 말이죠 저는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우레탄 있으니까 진짜 좋긴 좋아요 이거 제가 집순이 탈 때도 샀던건데 그때 좀 작은 사이즈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큰 사이즈로 한 사이즈 더 큰 사이즈로 똑같은거 주문하고 제가 구매할때는 우레탄창이 없었는데 이번에 산거는 우레탄창 있는걸로 샀어요 신형으로 근데 어제 어제 그 기온이 확 안떨어져서 그런지 전기난로만 하고 잤는데 엄청 포근하게 잘 잤어요 정리하는 중에 비... 아니 해가 완전히 떴어요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갈게요 고독해 보이네 저 셀터 오우 매운데 팝팝 팝팝 고통에 뱉어버린다 구경하러 가ACH 고통에 뱉어버린다 오덱 고통에 뱉어버린다 우엉 fluores지기 부끄러워 아하하하핳 이런거 아하핳 느끼지지 않는건가요 지금 응 이 분 혼자 멈춰 마신 거 같아 응 뭘 이거 부서진 여기는 정말 잘 werden 언제나 그런 거 주시는 너무 잘 기억나 근데 지금 우선 From this Christmas on From this Christmas on From this Christmas on It's gonna be you and me Decorating the tree From this Christmas on